키움증권에서 미국 주식옵션 첫 거래 고객분들에게 최대 50달러 투자 지원금 드려요. 이벤트 신청만 해도 30달러 입금, 신청 후 미국 주식옵션 5일 거래하면 추가로 20달러 더, 30달러 환수일 전일까지 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으세요. 옵션이란 특정 일자 또는 그 이전의 주식 등 기초 자산을 특정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이며, 미국 주식옵션은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고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며, 미국 주식 거래를 보완하는 해칭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해외 선물 옵션은 자산 가치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, 이는 투자자에게 기속됩니다.